비상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면 대부분 오래된 정보들이고 현재 승인이 쉬운 방법은 찾아보기 힘든데요. 그래서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 기준 승인이 가장 잘나는 비상금 대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알려드릴 대출 상품은 소득, 직업, 신용 상관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승인이 가능한 통신 비상금 대출입니다. 먼저 승인이 잘 된다고 하면 보통 3금융, 대부권 대출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절대 이런 대출 광고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럼에도 이 대출이 조건 없이 승인이 가능한 이유는 신용점수 조회 없이 통신점수라는 것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대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라면 누구나 조건에 충족되는 것입니다. 이 통신 등급 대출은 온라인 비상금 회사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 365일 진행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 없이 단순한 인증만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. 이어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온라인 비상금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았는데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상담원의 안내대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5분 안에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받아볼 수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